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들 대법관들. 대법관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선거 무효소송에 관해서는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유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이 있는 독점적으로 선거 사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게 독점이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하는 대법관들이나 또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그런 선관위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의심이나 의욕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대법관들에게만 그렇게 거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면 지금 대법관들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을 오늘 보니까 그 법조계 내에 있는 한 로펌에 계시는 분이 그를 기고했네요. 민철기라는 분인데 아마 대형 로펌에 속하신 그런 법조인산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민철기의 개똥법학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 이 내용의 이런 핵심은 뭔가 하니까 결국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 때문에 판사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거를 이제 의뢰인들 그러니까 이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특히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법관들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 이런 부분을 문의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선거 무효소송뿐만 아니고 상당히 이제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한 구경인 거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의뢰인들로부터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에 관해서 질문하는 일이 늘어났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막상 사건을 내막을 들어보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에서 결론이 좌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사 형사 사건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뢰인이 주변에서 듣고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판사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분 말씀은 정치의 사법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밖에 못할 거 아닙니까. 정치의 사법화는 원래 선거, 외교안보정책, 국책사업 등 정치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치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의존에 다루는 경향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런 부분도 정치의 사법화 일환으로 이분이 인식하고 계시네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정치사법화의 사례들이고 원래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헌재지만 순수한 사법기관으로 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도 정치적 사건이 너무나 많아지는 세상이 됐다. 사법농당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사건 이유야를 불문하고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재판장의 여러분들 그런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 같은 부분을 걱정한다는 거죠.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게 되면 인천연수구을 민경욱 전 의원이 억울하게 낙선한 인천연수구을이 최초의 재검표가 실시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선거구. 거기에서 이제 대법관들이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인 판결을 내린 거죠. 재검표도 대단히 편향적으로 운영했고 조재연, 천대엽, 이동헌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조재연 씨가 특히 연장자로서 재검표를 대단히 편향적으로 이끈 인물이죠. 거기에 이제 판결을 엉망진창으로 내렸으니까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2년 동안이나 4.15 부정선거의 재검표에서 우리를 괴롭혔다. 이런 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적인 이런 선관위가 이런 홍보선전하는 기본이 대법관들의 판결문인 겁니다. 대법관들의 판결문이 엉망진창인 거죠. 이 사람들이 다음에 부정선거가 세상에 다 밝혀지게 되면 천대엽이나 조재연이나 이동헌 같은 그런 대법관들은 자신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아마 지어야 될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는 존재합니까? 선관위 홈페이지입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년이 넘는 소송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했다고만 주장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의 실행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떤 놈이 부정선거를 추진했는지를 그 범인을 잡아서 법정에 데려와야 된다는 것이 그냥 조재연과 천대엽 이동헌이 내린 판결문의 핵심입니다. 성명불상이 아니고 임극정이 거짓을 했는지 홍길동이 했는지 춘향이가 했는지 이도령이 했는지 그 범인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범인을 잡아오면 원고적 소송 성소 판결을 내리겠다. 부정선거의 실행주체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유엔회가 실행주체지 않습니까? 왜 덕표수를 조작했습니까? 덕표수 조작이 어떻게 이런 발각됐습니까? 선관위가 선거의 최종 결과물을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가 다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입증한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표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 덕표수를 점감하는 데 사용한 규칙 관계식 조작값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길동이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홍길동이 수사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잡아오겠습니까? 이 대법관들이 법을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조재연 씨는 좀 나이가 있고 1956년생이고 천대엽시나마 나이가 좀 젊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냐. 여기서 덕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작된 덕표수 자료를 누가 만들어서 발표했습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법부의 불신이라는 문제는 선거 문제하고 또 별도로 한국사회가 앞으로 당면하게 된 큰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올해 상반기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바닥까지 파헤친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모두 다 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노력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참정권 침탈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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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